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MC 이성두입니다. 저는 가수 라이브정 MC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연예TV개국축하쇼 2부를 진행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라이브정님 우리 인천시민한테 인사 말씀 한 번 하세요. 연예TV개국쇼를 2부에 MC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인천의 월미도 공연에서 인천시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정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천시민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고 천국에서 우리 또 가수님들 인기 가수님들이 오셨는데 저 부산에서도 오고 저 의성에서도 오시고 또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정국적인 트로트에요.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 뵙겠다고 오셨는데 나오시면 많은 박수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앵콜을 앵콜하고 한숨도 지르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아름다운 우리 축하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의 무대에 주인님의 무대가 들어가겠습니다.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 가요방송 SNS에 TV를 갖고 계시는 대표이자 작곡가이시부터 작사가이면서 가수활동을 하시는 이성대 가수님을 모셔가지고 가고 싶은데고요. 세워라 세워라 두 곡 척에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멋지게 우리 월미도 예예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대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고생 물레방아 떠나온 지 반평생 고향에 찾아왔나 나 그래도 나 그래도 아닌 것이 그간 세월 어디로 갔나 땅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그들 나 내 고향에 동생 너도 내 고향에 동생 돌아가렸나 내 고향에 너 내 고향에 내 고향 물레방아 하고픈 일 아직은 맘껏 고마리에 세워라 어둠거지 쉬림없이 흘러가나 야속하구나 내 청춘 아삭아 세워라 세워라 이제는 조금씩 나가자 하고픈 일 아직은 맘껏 고마리에 세워라 어둠거지 되돌아 보지 않게 무심해라 내 청춘 아삭아 세워라 세워라 이제는 조금씩 나가자 쉬어 나가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성대 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 봐요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 봐요 산막한 도시를 떠나 봐요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 봐요 우리 모두 흘러보는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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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저 흐르러 보는 저 바다가 우릴 부른다 당신과 함께 다녀며 어디라도 나는 좋아 설마 나는 인생을 찾아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 인간인간했어 믿을 수가 없어 왜 네가 좋아지는 거니 잘나가는 남자 떠받는 남자 엄마예요 대단한 어떤 끼를 갖고 계신 우리 최윤숙 님을 모셔서 어디까지 갈 거나 인생 끼를 통해 뵙겠습니다 박수 관리해주세요 우리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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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온지 반평생 나그래도 아닌것이 흥안세월 어디로 갔나 짠조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만나줄거니 너로 향해 돌아가련다 흥안세월 지내사람 앞에서 흥안금니 돈이상 필요없어요 꿀맛같은 이 세상에 나는 행동이 아닌가 행동이고 전형이고 행동이고 전형이고 내 곁에만 써 주세요 이 세상에 아무 눈이 없잖아요 빨라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내 곁에만 써 주세요 고정에서 나는 좋아 내가 함께하는 너와 나는 죽마고 나에게는 싱싱한 최고야 내 고향 굴레방아 떠나온 지 단 평생 내 곁에만 써 주세요 다시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라이브종입니다 오늘 가요시의 김창 월미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은혜도 아닌 것이 그 간세월 어디로 갔나 짠조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단 낮은 거리 누구 향해 돌아가련다 짠조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단 낮은 거리 누구 향해 돌아가련다 누구 향해 돌아가련다 기껏해야 단 낮은 거리 누구 향해 돌아가련다 이정보면 딱 좋은 친구야 나에게는 진짜 최고야 행복때나 슬픈데로 나에게는 신고가 되고 세상살이 인생살이 보라는 걸 무엇을 하려 행복때나 슬픈데로 나에게는 신고가 되고 세상살이 그동안 행복한 하루 그룹은 너에게 불만추고 소원에 계속 못 걸어져다심은 너무나 만나서는가 싫어하니 너무나 가득히는가 싫어하니 그래도 해가 그때만 행복했었나 그래도 해가 그때만 행복했었나 그래도 해가 그때만 행복했었나 그래도 해가 그때만 행복했었나 내 친구가 있어 나는 좋아 우정 있어 나는 좋아 내가 아가게 하는 너와 나는 좋다고 나에게는 싱싱아 최고야 생각하지마 끝부분 잡을 듯이 무전기 가슴 당신은 내 네 산타맞긴 정말 싫어요 믿으면 당신의 가슴에 내 인생 멋있대요 사랑하며 함께 살아 종로면 나도 제주도야 나에게는 진짜 제주도야 기쁠 때나 나에게는 진짜 제주도야 세상에 운전했다가 큰 사고를 내고 말랐네 여기가 어디냐 눈을 번쩍 떠오르니 영락의 왕 내 앞에 계시네 난이 인생 사람이 돌아번듯 무엇을 하려 나 친구가 있어 난 좋아 운전이 있어 난 좋아 내가 사는 곳 내가 너의 도파리에 너의 고구로 내 주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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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없게 저울이 너무 주소여 어느 사람이 누군지 사람 누군지 알아보게 그 사람은 자식 사람 남는 사람 안에 사람은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죽어주고 죽어도 사랑은 생물에 맞더라 그 사람은 자식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어느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어느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네 그 사람은 자식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어느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네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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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 수가 없네 나에게는 징수가 최고야 그 사람 누군지 알 수가 없네 너무 슬픈 이 밤이 하나도 소중한 가치 이 길이 저 하늘에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운명아 비켜라. 소리쳐 외쳐본다. 가슴 아픈 추억들이 스쳐 지나간 반조가 한마음 사연당은 고향을 타야 기억 소리 울리고 오라 비록 고향 사무처 천라운 지구들 행복식으로 고향 열차 이제 별 차야 힘차게 달려다 봐보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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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찾아오고 울커러 내 장사 못 피고 새가 울면 생각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슴속에 스치는 그리운 적 운명아 비켜라 소리쳐 외쳐본다 가슴 아픈 척들이 스쳐 지나간 반교가 구름이었나 인생 내가 청춘아 운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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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이 강물과 나가서 해가 돌아오지 않으시니 허무 아파 사라지는 삶이 아라 아닌가 웃으면서 살아 가봐 보자 욕심을 벌어들자 해풀기서 살아보자마 우리의 인생설이 마음껏 기다렸구나 생각하기 달렸구나 당물만은 우리의 인생 어디로 가라 계속 오라 오지 않으시니 금방 왔다 사라지는 삶이 아라 아닌가 웃으면서 살아 가봐 보자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베풀면서 살아보자 욕심을 버리자 베풀면서 살아보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마음먹기 달려오라 생각하기 달려오라 마음먹기 달려오라 생각하기 달려오라 당물만은 우리의 인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어서 속팡유다리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3음 마음먹기 날씨였습니다 서파류가니뿐에 나를 손들던 우리 어머니 찰칼아 정신아 돌아가고 짓던 우리 부처 밖에 나 찾은 것도 그 맘에 걱정하시던 하나같이 하나의 세월 지워지는 지워지는 보고싶어 보고싶은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그리집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파류가니뿐에 나를 손들던 우리 어머니 서파류가니뿐에 나를 손들던 우리 어머니 우린 그리집니다 부처 밖에 나 찾은 것도 그 맘에 걱정하시던 어느 마다 지나간 세월 지워지는 지워지는 네 보고싶어 보고싶은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그리집니다 보고싶어 보고싶은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그리집니다 연예TV 우리 개국을 진심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연예TV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TV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 신곡 중에서 영자만 보여요라는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정 사유통 영자만 보여요 영재야 너를 사랑해 영재야 널 사랑해 영... 가슴이 떨려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내 세계를 쫙쌙 없을 줄 아산난데 이제는 쉬었다가 하자 꽃피고 새가 울면 생각나는 건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인생아 청춘아 이제는 쉬었다가 하자 꽃피고 새가 울면 생각나는 건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이것이 내 사랑인가 이것이 내 사랑인가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세상이 온 것만 보여요 내 생일 가슴 속에 스치는 그리운 점 우리 라이프점 가수는 인천에서 33년간 우리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이렇게 이끌어오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라이프점 계시려고 줄 서야대로 오늘 인천시민 여러분 뵙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또 중국에서 이렇게 오시라고 항상 MC 마이크를 이렇게 찬지하고 오셔야돼요 제가 노래 지금 바로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네 우리 엄마 여기 오빠 아니요 엄마 아빠 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멋진 여기 인천시민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저희 많이 힘들었어요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1부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라이브점님 네네 그래서 오늘 한국연예TV 개국 네네 TV 연예방송을 오늘 축하하십니다 야외쇼를 포함하는 거죠 네 오늘 사실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보고 와서 비가 멈췄습니다 당연하죠 라이브점이 오는데 근데 제가요 우리 라이브점하고 쇼하고 사회부님도 비가 전국 온전히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오다가도 끊어요 운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실력도 오늘 좋으시고 어쨌든 이브쇼를 이렇게 라이브점으로 함께 하셨는데 네 우리 라이브점이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와 너무 감회가 소감 맑을 잘 안 나오네요 예예 감회가 무량합니다 이게 가요TV 있지 않네요 가요TV 네 가요TV에 여러분 나오시거든요 오늘 노래하신 가수님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요TV에 나오는 우리 라이브점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여기 오늘 나오신 모든 모든 트럭 가수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래도 가요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MC 이성대 네 MC 라이브죠 네 여기서 이브쇼 마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불러가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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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요방송